안녕하십니까 전통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거 말 이거 이건 통천문이죠 병창강에서 나오는데 아 이거 구멍이 뚫혀가지고 하늘을 향한 하늘 올라가는 문이란 얘기 아 돌 잘 나왔죠 어떻게 절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의 강에 굴러다니면서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수마도 잘 됐고 아주 잘 됐죠 잘 나왔어요 이거는 통일문인데 필리핀에서 나왔어요 소장자가 필리핀에서 돌을 가져왔는가봐 이것도 뭐 이렇게 간통이 돼가지고 간통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간통석이 인기겠다던데 이거는 해입니다 해 남한강에서 나온 해 음 해인지 달인지 잘 들어갔어요 돌이 숨어도 잘 됐고 남한강에 좋은 돌이 많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산인데 남한강에서 나왔죠 산이에요 산 잘 들어갔어요 뒤에 산 뒤에 불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산에 잘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바위인데 팽창강에서 나온 바위네요 요 석중석 같아요 저기 안에 돌에 돌이 박힌 것 같아 보니까 요 구름인데 변곡에서 나왔어요 변곡 저기 저 저 영덕에 변곡 이거 바닷돌이죠 바닷돌 변곡에는 가면 전 바닷돌입니다 바닷돌 요거는 이제 불로초 해가지고 정선에서 나왔어요 이 불로초 이래가지고 이걸 풀로 봤어요 소장자는 꽃이 잘 들어갔는데 소장자는 저걸 풀로 봤어요 불로초 이러니까요 불로 반가지 풀로 반가지 풀로 요거는 이제 시비지중 사뱀 예 자축인묘 진사우미 진유수레 시비지진을 본거죠 용입니다 시비지진인데 정선에서 나왔어요 아 용이 아주 그냥 성천하는 것 같죠 용이 아 잘 나왔어 저는 요거는 토끼인데 남한강에서 나왔어요 토끼 예 토끼 잘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오른쪽이 머리죠 토끼 잘 나왔어요 요거 호랑이인데 인 병창강에서 나왔어요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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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 올라가 있는건지 거의 좀 조금 뭐 한숨 모자란 것 같아요 요 소지 소 요거는 뭐예요 바위에 소가 뭐 들이박는 것 같죠 요거 뒤에는 앞에 영상으로 본거를 사진으로 한 석장 정도 올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오신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것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~~ ~~ ~~~ ~~ ~~ ~~ ~~ ~~ ~~ ~~~ ~~ ~~ ~~ ~~ 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